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입니다 이 부분은 뭐 가끔 한 번씩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특히 대집행이 중요하죠 봅니다 대집행의 의미 요건이 나오죠 대집행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어 의무 이행을 하지 않는 자에게 대신 집행해서 의무를 이행해 버리는 겁니다 대신 이행한다 대신 집행한다 대부분은요 건물 철거에 많이 쓰이죠 사례도 거의 뭐 담벼락이나 건물 철거로 많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행정 대집행법 2조 3조의 요건이 규정되어 있고요 요건을 암기해야 됩니다 공법상 대체적 자기의무불행 공대적 다른 수단으로 이행하고 혼란 불행을 방치하는 것이 심의 공의에 반할 것 기본적으로 암기를 좀 해줘야 돼요 그리고 절차는 개통실비죠 개고 영창통지 실행 이 실행이 권사입니다 비용징수 비용납부명령이 나와요 급부하명이 되겠죠 개고는 준법연행위자 행정행위 중에 통제행위고 영창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법연행위자 행정행위 중에 통제행위에요 실행은 권사 비용징수는 돈 내라 비용납부명령이 나오니까 급부하명입니다 자 요건과 우회권 실체요건 두번째로 절차요건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